미션을 지금 지키고 있고 컷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인기있는 헤어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. 야야 너무 파란 거 아이가? 야 살짝 많은데 왜 부린다 이 스타일이야?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. 아니 미션을 받긴 받았는데 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스타일은 다 비슷하다 머리 만지기 나름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크게 뭐 이렇게 그럴 거 없다 크게 특별한 사이즈는 없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. 걱정할 것 같아 지난번 시청자들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 현지 미션을 받았던 두 사람 부르나이에서 이바라기 바보샵 가서 현지 컷고 지금 현지 컷 진짜 많다 아무 말 없이 컷 그냥 컷 컷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나 오늘 후원해 주시면 그래 후원금으로 현지 컷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네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아 컷 프리즈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fence ulators 컷 얜 컷 스펀 비켜지려고 했는데 뒷모습이 원장님이 지금 장난 아니다 뭔데 뭐지? 가만있어 봐라 머리 뭔데 레고 세련되네 봐봐라 니 자신이에요 니 자신이에요 니 자신이에요 비니쉬 베리굿 베리굿 깔끔하네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굿 굿 땡큐 베리굿 숨 쉬지 오우 카와이 아니 여보 베리킹 파우더 내 얼굴이 굽나? 어 이거 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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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진짜 짤리네 어머머 어머머 나이크 나이크 우와 갑자기 예뻐졌나 버리지 빼다래 버리지 빼다래 우와 우와 끄다갔다 오케이 야야야야 와 쿨 아 아 아 아 확실히 걸리는 거 아니고 현국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됐다 뭐 약속 찍혔은게 어 약속 찍혔은게 됐다 어 행복하니 예 덕분에 브로나이 최신 헤어컷으로 했습니다 맘이 듭니다 시정자의 뜻이기 때문에 아 뭐고 아 뭐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됐다 됐다 어 브로나이 여성분들 나한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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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처럼 붙겠네 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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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